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된 마크리들리 토마스 LA 시의원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신이 둘러싼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마크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법률 대리인 측이 주요 일간지와 라디오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법률 대리인 측은 마크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사익을 위해 부정한 일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30여 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틀어 단 한 번도 권력을 남용한 적이 없다는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크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연방 대배심에 이번 기소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반드시 억울함을 입증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크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USC와 연계된 뇌물 수수와 아들의 부정 입학 의혹 등으로 지난 수요일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습니다.